안녕하세요. 딴지라디오 여러분. 김나문의 과외엄면에서 퇴출된 다음, 이제 다시 태어나려는다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타난 김현진입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에는 얘가 뭘 하려고 그러나? 옛날에는 저는 글로 미운 놈 하나 걸리면 양파 까듯이 약이 쭉 약이 쭉 까대는 게 좀 좋았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잘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령으로 치면 어엿한 기성세대가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까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덜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리 놀리고 바보 취급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봤자 정말 이만큼 한 주민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신리는 저쪽에서 다 가져가버리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죽어라고 놀리는 어떤 정당의 득표율하고 내가 늘 투표하고 심지어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서 월 얼마씩 정당비까지 뜯어가는 정당의 득표율을 봤을 때 저는 세상의 구조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놀려대는 거 말고 좀 알고 싶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전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비꼬고 약이 죽대고 이런 거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던 사람들을 이제는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괴물인가? 아니면 나랑 따른 피가 흐르나? 근데 이 좁은 한반도 남역 땅에서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딴지라디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이 팟캐스트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야 이 사람하고 딴지라디오는 정말 너무 안 어울려 합성 아니야? 이 정도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대담한 섭외를 우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좀 좁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있는 비결이라도 슬쩍 배울 수 있을지 모르죠. 그 대표적인 캐스팅으로 오늘은 아닙니다만 지금 조갑지 오빠 대기 타고 계세요. 저 섭외 전화 넣으면서 느꼈어요. 그는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남자라는 것을. 그래서 도대체 이 방송의 제목을 뭘로 할 거냐. 처음에는 장난으로 김현진의 오빠들을 하려다가 급진지 먹었어요. 그래서 김현진의 맹장전. 오케이 뭐 좋아요. 섭외됐어. 제목 지었어. 근데 제가 두개골은 튼튼한데 뇌세포가 좀 없잖아요. 사실 제가 얼굴은 이쁜데 머리에 든 게 없다. 이런 말이 말이죠. 글 써서 먹고 사는 여자한테는 인생 최고의 찬사예요. 평생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명 논객분한테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데미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부터 뇌를 외주로 돌렸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지장이야. 용장은 내가 하겠어. 그래서 누구를 모셔왔냐. 진보 언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아마 이분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노정태 씨입니다. 아주 파릇파릇할 적에 딴지일보 필진이셨던 적도 있고 여러 매체에 글을 선보이고 또 공자를 합치면 여러 권의 저서를 지닌 탁월한 칼럼리스트. 또 다양한 경력이 있으세요. 포린 폴리시 한국판 편집장. 또 10만 시간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좌절감을 저에게 안겨준 아웃라이어. 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같은 책에서 아주 유려한 번역 솜씨를 선보이셨고요. 강준만, 진중권, 유시민부터 홍세와 고정석까지 몇 안 되는 진보 논객들을 쫙 아우르는 논객시대 같은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인상이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트위터나 매체에서 액언 좀 까야 되겠다 싶은 걸 발견하면 뭐 AK처럼 일격 필살을 하셔가지고 저는 저래도 구속이 안 되나 이러면서 좀 무섭기도 해요. 저는 소심해서 SNS 안 하잖아요. 트위터가 한 최근 5년 동안 유행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트위터하고 안망한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안망한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이름을 붙이자면 부드러운 전략가 혹은 부드러운 철학가 이러면 어떨까 저희 방송 시사국장으로 제가 거의 강제로 납치해 왔습니다. 저희가 녹음 분량이 몇 개 있는데 그 녹음을 하면서 이분은 야 이 선택은 2015년 나의 신의 한 수였다. 니 머리가 나쁘면 남의 머리를 써라. 이런 여러 소외를 하게 해주셨어요. 노정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지야 도대체 얼마 만이신 거예요? 단지에 제가 같이 일을 한 거는 거의 한 10년, 10년 더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한 5월쯤에 2001년이죠. 2001년 5월쯤에 그때 온라인 필진을 모은다 뭐 이런 공고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또 이제 대학생, 초년생의 어떤 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 뭐 이제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력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신체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점이 있음. 그 당시에 딴짓스러운 어떤 그 유머코드가 담겨 있길래 저는 이제 그때 집에 이제 스캐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돌사진을 스캔을 해서 돌사진? 아니 100% 노출 사진이잖아요. 그러면은 돌사진을 스캔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예 이게 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최연소 온라인 필진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러다가 한 2002년 넘어서 3년 뭐 그쯤 되니까 이제 제가 그때 들어갔던 편집부 분위기도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망가지고 뭐 이러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되고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인생의 경로를 막 살아오다가 한참 지나서 2015년에 갑자기 김현진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얼결에 그러니까 합리하게 되셨는데 사실 처음에 제안하셨던 건 아직 그 아이템은 까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템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이런 종류의 다양한 섭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 스스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갑재와의 인터뷰라는 것은 사실 모든 글쓰는 쪽에 있다는 젊은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조갑재는 정말 굉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을 때 야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섭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그 공포와 불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야구배틀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도저히 각이 안 나왔는데 여기 있었던 거죠. 오빠! 오빠! 인터뷰는 섭외가 반이에요. 섭외가 되면 되는 거고 섭외가 안 되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섭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아 그 최강자구나. 이분이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능력치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무릎 쫙 구르면서 슬라이딩해서 제발 저는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유 뭐 한국 남자는 다 오빠 아니면 사장님이면 돼. 이러면서 오빠 사장님 선생님 이 세 마디로 클리어가 안 되는 한국 남자는 없다. 이러면서 갑재 오빠 오빠는 아니에요. 네. 이건 편집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또 특별한 오빠를 모셔왔어요. 이니셜 놀이를 해볼게요. 비, 비, 변. 아 그럼 뭐 변까지 나왔으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누구누구누구. 변이제죠. 네. 딴지랑 안 어울리는 변씨가 그렇게 변짐이 없다는 거고. 노정태 씨는 평소 이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셨나요? 정말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문제적 인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사실 수많은 인간들이 문제적이었어요. 여태까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인간이 아니라 문제적 인간인 거죠. 그중에 가장 문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이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처음에 시작하신 이력은 강준만 쪽 계열이었는데. 네. 안태조선을 하셨다고. 네. 그 대자보라고 초창기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에서 크게 활동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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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더니 지금은 보수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환영해 주진 않는 보수의 아이콘. 그렇죠. 굉장히 독립적인.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방팔방 충돌하는 독고다이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강용석과 더불어 대한민국 고소계의 양대 산맥이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강용석 씨는 본인이 당하지는 않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당하는 쪽. 그런데 많이 하셨죠. 소장 엄청 쓰시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엄청 고소 많이 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사람. 물론 놀리거나 아까 얘기하신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 함께 그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되게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고민은 심지어 오늘 변희재 씨도 함께 해볼 거예요. 당사자를 불러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세상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최근 보궐에 출마했다. 그리고 고기값을 천만 원 단위로 깎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일로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랄까 도움을 갑자기 주신다고 나타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변희재 씨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맞닥뜨렸을 때 마치 이제 훅해서 큰 공을 만난 것처럼. 너무 충격이 클까 봐 에어백 역을 자처하면서 함께해 주실 분이 계세요. 시다인의 고참 기자이신 고재열 기자님도 오늘 피처링을 해 주십니다. 만나 뵐게요. 보수계의 아이돌 변희재 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변희재라고 할 때 우리는 아 변희재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변희재 씨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뭘로 먹고 사세요.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좌팔 쪽은 이렇게 시설이 안 좋아.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좌팔 쪽에서 녹음하고 왔는데 시설이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아 도대체 뭘로 먹고 사세요. 저는 그 주간 미디어워치라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라. 주간지를 2009년도부터 운영해 왔고. 네. 수익이 많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월 한 2천만 원 가지고 한 직원 한 4명으로 돌아가는데 그 정도는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 유로독자가 한 4천명 정도 돼서 광고하고 독자 부동류하고 한 6대 4. 광고가 4 한 독자 부동류가 한 6.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제가 현재는 대주주인데 대표이사는 그만뒀고요. 아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 통합진보당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서 제가 아스팔트로 나가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대표가 이렇게 글은 안 쓰고 집회 나가는 게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개싸움을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텐트도 치고 텐트에서 철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컷닷컴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하죠.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든 회사들이고. 제 수익구준은 사실 거기죠. 수컷닷컴의 트래픽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한 8만 명? 8만 1일.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이 잘 아는 1배하고 비교하면 1배가 한 100만 명. 수컷닷컴은 8만 명. 1배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요? 그런데 여기 스크립트에 나보고 변이제 절친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 지금 난입하신 이분은 오늘 특별한 피처링으로 오신. 그런데 또 미디어워치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지. 직원 규모가 다는데. 시사인이 그렇게 큰 회사인지는 처음 알았는데. 시사인의 원로 기자. 독설닷컴의 고재알 기자님 모셨어요. 절친 노트 아니에요? 절친은 좀 그렇고. 아는 남자. 아는 남자 정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난 절친이라고 써해서 그런데. 탁현민이하고 나곤 재판에 두 개 붙어있는데. 절친이냐 아니냐가 아시는 법적 쟁점이에요. 친구인지 아니냐가. 아 그렇군요. 내가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맺어준 사이라. 그런데 절친을 만들기에는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절친을 만들기에는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소송하고 있으면. 아니 처음에는 뭐 모른다 그러더니 이제 재판 가게 되니까 모욕죄다 보니까. 탁현민이 나에 대한 모욕한 거 되니까. 이제 재판 가서는 뭐 친구끼리 그런 말도 못하냐. 아 그럼 처음부터 친구라 그러던지. 처음에 모른다 그러다가 재판 가니까 또 제 친구끼리 그런 말도 못하냐. 둘이 잘 어울려. 둘이 이렇게. 서 있는 장소는 다른데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앞으로는 절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모욕죄 소송도 일종의 소통의 방식이다. 나도 모욕죄고. 거칠게 소통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욕죄니까. 거친 소통이었다. 한 10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고재열 기자나 나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때. 2004년도 한 6년도까지. 그때 좀 이상한 모임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좀 술 먹고. 여자들하고 좀 놀고 뭐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떤 모임이었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이게 모임 유선자니까. 신촌에 양주 위주로 하는 바였고요. 거기 불러서 탁현민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알고 지내라. 아니, 그 모임은 고재열 기자가 좀 젊은 그룹 한번 모여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제 후배 좀 데리고 가서. 난 진짜 그 모임이 진지하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의미를 하는 줄 알고 나갔는데. 탁현민들 온 다음부터 완전 놀자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직 그때부터 좀 내 생각에는 좀 친하게 됐다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이 갑자기 모른 철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근데 또 시사인 우리 또 변현재 씨라면 그것은 종북 좌빨 잡지다라고 할 말은 그런 매체 아니에요? 아니, 시사인에 있는 기자들도 다 젊은 기자예요. 옛날에 시사전원에서 그때 추쟁하다가 넘어간 기자만 새로 만들어서. 그때 그 기자들도 신호철이고 다 아는 기자들이죠. 대학 때부터 아는 기자들이고. 그 싸움 때도 제가 도와줬었는데. 어떻게요? 잠시만, 어떻게, 어떻게. 난 기억이 없는데. 지금 쌍방에 말이 달라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시사인에서 그때 이제 논객들이. 근데 시사인 젊은 기자들하고 오넌가, 시의원가, 금창태인가. 싸움 나가지고 사장하고. 논객이 빠지니까. 새 논객을 막 모집하려고. 영입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령한테 전화 받았을 때. 젊은 기자들하고 사장하고 먼저 푸셔야지. 제가 그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고 기자한테 알려줬더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넣어주겠다 이러고. 이것도 모르는 척 하잖아요. 이게 배신의 정치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겠지. 리셋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리셋 전에 일이었구나. 그거는 정말 훌륭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저쪽에 있지만. 그래도 좀 정도를 지키는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죠. 저는 시사인 창간 때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계좌번호를 물어보시길래. 원고료. 제가 이제 아 저 원고료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를 투쟁기금으로 써주세요. 유용하다. 정상 처리하기 귀찮거든요. 몇 분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주겠지. 지금 시사인. 유로독자가 ABC 보니까 5만 명, 6만 명 넘어가더라고. 중간지 1위인가 그렇대요. 회사 얘기 계속 나오면 다 힘들어져요. 왜 또 변이제 만나고 다니냐고. 시사인은 저한테 뭘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다. 저도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한했는데. 오늘은 그냥 독설닷컴 개인으로 그냥 온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뵈니까 아까 이제 딴질고 여자 기자 분들이 되게 놀랬어요. 생각보다 되게 멋있으시다고. 그런데 저도 딱 뵈니까 되게 등발도 좋으시고. 일단은 키가. 키가. 키가 몇이세요? 184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키가 크면 자신감이 솟아나요. 하여튼 되게 풍채가. 그러니까 나도 좀 이렇게 위에 있는 공기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하여튼 생각보다 되게 멋있으셔서 좀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 같은데 제가 주로 진중권 씨랑 많이 부딪혔잖아요. 한 10년간. 진중권 씨가 좀 치고가 작잖아요. 둘이 막 싸우는 이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주로 진중권 씨를 연상하고 여기도 자꾸 이럴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면 주로 이제 키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이 글 쓰는 스타일 보면 작아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진중권 씨와 논쟁을 하면서 이미지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 교수님과의 논쟁에서 본인의 이미지상 손해가 있었다? 아니 좀 스타일이 이득을 보지는 않나요? 아니 전반적으로 뭐 꼭 언론의 보도를 떠나서 좀 집요하게 간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집요함은 좀 작지 않나 그런 이미지들을 갖는 것 같아요. 키 큰 거에 비해서는 싱겁지는 않죠. 쪼전하다 이거지. 등치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에 직접 출마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피 봤죠. 공탁금 안 아까우세요? 아니 근데 공탁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대학 때 좌파했다가 우파 전향했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대학 때부터 존 스튜어트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미학과하고 서울대 인문대가 주로 그 당시 신자파. 푸코니, 대리다니, 알티셀니 이런 거 공부할 때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안 왔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막 찾다가 찾은 게 존 스튜어트밀하고 아담 스미스를 찾아서 그중에서 저는 존 스튜어트밀하고도 좀 맞더라고요. 내 생각이나. 주로 관습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기고. 근데 이분이 나이 60에 넘어서 주로 정치 철학만 연구하다가 나이 60 넘어서 영국 상원의원회에 출마를 하는데. 네. 이 출마 공약이 첫 번째가 지역구에 예산 가져오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공약 들고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1800년도 한 중후반에 영국의 이른바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른바 보수주의 혁명인데 저도 사실은 이걸 어렸을 때는 강렬하게 느낌을 받아서 선거라는 게 사실은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된 건데 통진당 해산했는데 통진당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정희 대표가 나올 줄 알고 나갔는데 이상규 후보가 나왔죠. 그래서 이상규 후보하고 부딪히려고 나왔는데 전혀 통진당 얘기를 안 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나간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나가서 부딪히려고 했는데 안 부딪히니까. 적장이 안 나오고. 혼자서 허공에 칼질했는데 그 칼질이 뭐였냐면 통진당 해산되니까 제가 볼 땐 여야 똑같은 기회주의파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그냥 당선만 돼가지고 실제로는 국회의 이익만 늘려버려서 제 생각에는 내각제까지 갈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 들어가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주로 여당에서는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산폭탄을 퍼붓겠다 관악에다가.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힘을 빌려서 서울시 예산을 퍼붓겠다. 예산폭탄인데 제가 볼 땐 둘 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성립이 안 된.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유권자로 속이니까. 이 지역 예산폭탄은 이거 거짓말이고 가져올 수도 없으며 가져와도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들을 때는 아니 이 자식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지역 개발을 막겠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만 참패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은 이 자식이 돈 끌어올 의지가 없네. 그걸 막겠다고 이제 빗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투표한 유권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서 1800년도에 존 스튜어트미를 당선시킨 영국의 국민들 정도 생각을 하겠지 했는데. 아 이렇게 힘들구나. 물론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상당히 많지만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부분하고 아주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공탁금 여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공탁금이 아까 온 게 아니라. 이런 선거는 좀 제가 볼 땐 좀 벤처형 실험적 선거인데. 제가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제 돈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개인 돈을. 그런데 후원금이 한 7천만 원인가. 거쳤어요? 네. 저희 독자 위주로 이제 독자분들이 있으니까. 독자분들 굉장하시네요. 충성도가 높네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공탁금 아까 한 걸 떠나서 이런 개인적인 벤처 선거는 그냥 내 개인 돈으로 다 했어야지. 개인 돈 다 한 게 3천만 원입니다. 후원금 거둬서 들어가는 선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빚으로 남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공탁금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원 모아준 분들에게 참 미안하죠. 아무튼 그래서 선거 결과 토탈 1억 날렸다. 이 말씀이시죠? 1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존 스튜어트밀 시대에는 국민 전체에게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여성 투표권이 없었고. 그 당시 아마 연구에서 여성 없었고. 프로조아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종류의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쨌건 이제 대중 민주주의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관악구민들의 지역사회의 이해와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에 모든 판단은 국익 전체를 위하게 판단하게 돼 있지 지역대표인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이 뽑지만 그 사람은 국민 전체 대표지 지역의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어떤 판단할 때 국익 전체를 위해서 예산을 심의해야지 내 지역구 예산을 끌어온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되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심해졌어요. 제가 정치 매체를 99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정치 문화는 좀 아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순영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순영 씨 전 민주남 대표하는 분. 강북선거인데 육선을 했는데. 육선이요? 네. 이분 지역 개발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도 당선이 됐었는데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19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관리만 하고 모든 걸 다 지역 예산으로 가고 국익 전체를 내팽겨치는 문화가 급속도로 좀 퍼진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출마한 것도 있죠. 아니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네. 지금 말한 대로. 예산 맞겠다.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뽑아달라는 왜 뽑아달라는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상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규정을 지키겠다. 국익 전체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존 스티어트 밀에게 보내주었던 그런 성원이 안 와서 당선이 안 됐다라는. 아니 그것만은 아니라 이거지. 그것만 아니고 내가 실수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존 스티어트 밀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헌법을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꼭 그렇게 국가의 이익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아니면 법률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동할 때 지역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산의 분배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에서. 그리고 어쨌건 누군가는 예산을 가져가게 돼 있고 누군가는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역 관악구민들이 원하던 것이 과연 변희재 씨의 정치 혁명이었을까라는 저는 그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결과가 드러난 거고 미 개인의 정치 실형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유권자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저는 표심의 결과라고 봐요. 큰 차원에서 일과라고 보는데 제가 여당 선거운동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나가버리면 유세차끼리 맞붙일 때가 많은데 여당 쪽에 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 나오셨고 나경원 동작구 의원도 나왔는데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두 분도 잘 아는데 지금 관악에 뭐가 지금 필요한데 뭐 하나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 필요하다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입판을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오신환 후보 당선되면 예산 소위에 집어넣어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여당 후보가 돼야지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이크 들고 주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많이 비판을 했죠. 이분 그때 서울시장 그때 그만두실 때 이른바 무상급식을 파필리즘 세금 낭비라고 저희가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지역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오겠다고 떠낼 수 있냐. 제가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앞에서.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는 제 말에 동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야당 반대편 유세차에서 지금 변희재 씨 말씀 잘 들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서울시가 가져와야지 무슨 중앙정부가 가져옵니까 하면서 야당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주 친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뭘 때문에 가져온다는 얘기 없이 박 시장하고 친하니까 가져오겠다. 저는 이런 선거는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 정치의 쓴맛을 봤는데 봤죠. 다음번에 나온다면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전히 존스터티밀처럼. 그러니까요. 고고한 선거. 학처럼. 난 고기자 말이 맞다고 보는 게 내가 존스터티밀이 아니라는 판단은 뭐냐면 한 60대까지 그것을 꾸준히 자기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나가는 거와 지금 내 나이 때 나갔을 때 유권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 그런다고 해도 들어가면 똑같아지지 않겠냐. 그런 불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60 넘어서 앞으로 20년 넘었는데 이런 부분을 꾸준히 실천하고 나가야지 인정을 받지 그냥 나가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혹시 새누리 쪽에서 골은 안 오나요? 어떤 골이요? 입당하고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제가 새누리당을 얼마. 특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제가 트위터로 검색하면 나올 텐데. 얼마나 갖다 밟고 있는데 뭘 나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제안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년의 비판자여도 쓸모가 있으면 이제 데려가겠다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를 다 봤을 때 한 번도 골이 안 왔어요? 네. 한 번도. 그건 약간 의외다. 그런데 그거는 보수 쪽의 이른바 장외 세력에 대해서 골 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긋기가 확실하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제약운동 세력하고 야당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보수 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거의 한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제도권 세력하고 이 제약하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특히 청취자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러면 새누리당을 믿을 만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서 새누리당의 전략이 저 바깥에 있는 저 세력들과 우린 관계없어요가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설을 긋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영양가 없게 지진 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 먹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존재감도 없고 나보다 공헌도도 없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넙죽넙죽 받아 먹는 걸 지켜봤을 때인데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 제야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통진당 해산도 사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제가 알고는 2004년도부터 해산투쟁을 했거든요. 제야에서. 10년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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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야는 야당이 아니라 진짜 들판이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전혀 그런 새누리당은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저런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야속하다 그것도 넘어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야당에서도 코리 한 번도 없었나요? 야당은 제가 전혀 잘못 걸지 않으면 부를 일이 없었거든요 야당은 번호를 저장해놨어야 잘못 걸죠 2002년도에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서 사실 원래는 야에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당시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을 때 두 부류가 있는데 개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같이 만들었고 저는 후자였거든요 전통적인 민주당 그때는 제가 대학 때나 대학 같이 졸업했을 때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정치는 미국식 양당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 양당으로 가는 안정적인 체제인데 그걸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본 거죠 한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을 대의별해서 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되겠다 노무현 개인을 지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서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겠죠 저는 제가 기여했다 생각은 안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분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 5월부터 분당이 되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자다 보니까 분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잘못됐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민주당 쪽으로 되니까 당연히 노무현 정권 때 하루아침에 또 제야 농객이 된 거죠 여 농객이 아니라 순식간에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제야 농객이 돼버린 거고 그럼 남아있는 민주당하고 있을 때 그 당시 하나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는데 네 그렇죠 그럼 거기랑 뭘 할 수 있었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갑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은 완전 옛날 동교동 리틀 DJ식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는 그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식일 때 더 진입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하나갑 대표하고 손잡았으면 진입이 쉬워졌는데 제가 또 하나갑 대표의 독재를 또 한 수십 번을 비판을 했거든요 가서 잘 보이려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비판을 했건 안 했건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분산화되어 있으면 비판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통일이 안 돼서 뭐가 안 들어오는데 가령 DJ가 검사 출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 박상천 박상천 전 대표를 영입할 수 있었던 것도 독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권력을 DJ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비판을 하건 말건 검사 출신도 기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때 뭐 이렇게 야권으로 가실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갑 대표는 뭐 저한테 그런 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락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냥 비판을 했다라는 것은 그쪽의 리액션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게시물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계속 하나갑 대표 물러나라고 비판을 했죠 물러나면 그쪽에서 코를 한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직접적으로 반응이 온 것도 없었고요 아니 여럿 왔죠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파로 몰렸고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민주당까지 또 비판을 하냐 민주당 지휘자가 이런 참 기울이 얼마나 어려운 게 네 많이 받았는데 계속 저는 하나갑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갑 대표하고는 나중에 이제 한 대표가 정치자금법인가 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야인 됐을 때 좀 이제 가까워졌죠 주로 이제 야인 됐을 때 좀 정치인들하고 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2002년도에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 서영석인가요 서영석, 공희준, 장신기 그러니까 서영석, 공희준이 개인 노면을 지지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장신기가 이제 당 민주당을 지지했던 공희준 씨가 그 당시엔 그랬나요? 네 그 당시 그랬어요 변했어요 네 나도 요즘 헛갈리는데 장신기 씨는 요즘에 뭐 하시죠? DJ 연구소 연구원이죠 이렇게 한때 뜻을 같이 했다가 갈라선 사람들이 제곱 되지 않아요? 서영석, 공희준처럼? 그건 그때 이제 민주당 분당 때 갈라졌고 네 그건 그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분당을 찬성하는 사람과 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갈라 쓴 거고 그 뒤로도 많이 이제 뭐 서영석 씨하고 공희준 씨도 원래 같이 있는데 지금 또 갈라지고 사안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저희는 지금 갖고 계시는 사상과 생각보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만들어졌는가? 변이제 비긴스 같은 변이제 비긴스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렇게 해서요? 뭐 이런 청춘투쟁이라는 책을 사실 우리 독자들도 좌에서 우로 전향했다는 얘기들에 보도가 하도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책을 썼죠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성향이 왔는지에 대해서 정치성향보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셨어요? 이렇게 막 저는 아마 오울치 못한 거를 비판하고 많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독특한 경험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동네 얘기하면 또 아니요 괜찮죠 뭐 동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아니 책에서 얘기하셨으면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이태원 보강동에서 컸어요 아 예 보강동? 네 거기 상이용사촌에서 컸는데 저희 부친이 교사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셨는데 그 정도만 되면은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이에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막 놀러와서 피아노 구경하고 그랬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둘도 계속 반장 저도 반장 누나 두 분이 굉장한 엘리트 되게 명석하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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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석한 게 아니고 좀 좌석이 아니라 좌석이요 그러니까 이하여대 둘 다 이하여대 나와서 제가 볼 땐 페미니즘에 잘못 물들어가지고 전 이하여대 좋아해요 누나까지 디스맨 누나까지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참 정치적 판단 정말 국민 디스맨이야 아직도 저분들 제가 알기에는 친노예요 우리나들 둘은 저하고 정치적성이 다른데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반장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육성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워낙 가난하니까 그 동네가 제가 반장을 할 때 학생들 중에 참 고아라 그래야 되나 안 좋은 불우 환경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 선생들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워낙 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왕따를 시키고 하잖아요 학생들끼리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슬쩍 알려준다고 알려준다고 얘 지금 굉장히 지금 할머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얘가 반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막으면 되냐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굉장히 민감한 느낌을 느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5학년 때까지는 근데 그 특별한 경험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 5학년 때 저희 부친이 야 여기 있다가는 대학도 못 가겠다 그래서 반포로 이사를 갔다고 오 갑자기 급변 반포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이죠? 내가 5학년 때 이사 갔으니까 86년인가 뭐 87년인가 6년인가 그런데 땅값이 확 오르기 전인가요? 오르기 직전일 거예요 오르기 직전 때를 잘 뽑으신 거 한창 올라갈 때 그때 맞을 텐데 제가 반포 초등학교 가면서 너무 놀라버린 게 보강 초등학교 있을 때는 어떻게라도 애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애들은 막 가정환경 같은 거 키고 그런다고 얘는 뭐 술집의 딸이 이거 막 캐고 갔기 때문에 이거 막는 게 저희의 선생이나 저 관장일인데 반포 초등학교 딱 갔더니 6학년 때 이거 가정생활기록부인가? 아 거기 부모님 직업자구나 직업을 다 불러줘요 한 반에 한 명부터 60명까지 직업을 다 불러주는데 왜 불러줘요 그걸?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왜 학교 안 다녀보신 거 아니 아니 적기는 적는데 그걸 불렀다고 불러줘 불러줘 불러주면서 내 지금도 칠한 친구인데 예를 들면 걔네 아버지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2층 학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박수 뭐야 이상한 박수를 치고 여기 어디 어디 병원 의사입니다 박수 변희자 씨는 박수 받으셨나요? 아니 저는 저희 그때 우리 부친은 학원 강사니까 슬쩍 넘어가죠 아 네 그래서 한 명부터 다 불러주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불러줘도 문제가 안 돼 여기는 다 문제가 안 되는 집의 자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놀란 거는 학생들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부터 몇 동까지가 22평 그리고 몇 동은 30평 40평 평수가 딱 나눠지는데 제가 딱 전학 가자마자 애들이 다 우리 아파트 동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난 우리 집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집 평수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우리 집이 그때 제일 작은 평수였는데 애들이 구반포인 거죠? 구반포잖아요 우리 몇 동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하면 가는 거예요 난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애들이 평수를 확인하는구나 애들은 면적을 확인하려던 평수 같은 걸 확인하려면 사실 우리 동네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딘데요? 우린 다 시골이어가지고 논 몇 평인지 산 몇 평 단위가 이제 마지기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나는데 직업 조사를 하면 우린 너무 심플한 거야 다 농업 다 손 드는데 손 안 드는 애가 있었어 애들이 그거지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지 엿짱수래 유일하게 상업이 한 명 있었죠 이게 정확히 반포 초등학교 시스템은 신분 봉건제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와 아버지 직업으로 완전히 서열이 정해진다고 저는 느껴서 굉장히 적응하는 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엄청 내려갔고 초등학교도 성적 다 불러줍니다 저기는 1등부터 꼴등까지 굉장히 적응이 안 되다가 반포 중학교로 가니까 반포 초등학교에서 반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아요 명예손 들어올죠 차라리 반포 중학교로 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성적으로 깔끔하게 줄 세우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도 반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정해서 각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역시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을 다 불러주면서 여기는 집안은 안 부르더라고 성적을 부르더라고 이제는 각자 입시를 준비할 타이밍이니까 입시 철저하게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데 저는 그게 낫더라고 차라리 집안 따지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밤새서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불리셨어요? 그때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죠 이건 정말 이게 경쟁의 아름다움이구나 신분도 필요 없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때 제일 잘했어요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그때 전교 3등까지 해봤었는데 거의 10등 밖으로 안 나가고 그때가 공부를 제일 재밌게 했었죠 성적 올리는 재미 초등학교 때 봉건사회와 중학교 때 경쟁사회로 봤을 때 저는 후자에 더 낫다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가치관이 자유경쟁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대학 가서도 계속 그걸로 붙은 겁니다 이른바 대학생이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쪽에서 쭉 사신 건가요? 아니면 또 이사를 가셨나요?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경문고등학교라고 반포중학교는 8학군인데 그때 뭐 학군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반포중학의 한 절반 정도가 경문고등학교가 9학군으로 빠졌거든요 그때도 참 서문요구 옆에 서문요구가 빠진 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서문요구는 좋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경문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서문요구는 8학군인데 운명의 장난으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반포중학에서 그때 큰 길 하나 사이로 경문고등학교 빠진 애들 여러 명 울었어요 울드라고 근데 경문고등학교 가니까 거기 또 이제 이른바 좀 8학군이 아닌 9학군에서 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엄청난 물과 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포에서 넘어오는 애들과 원래 경문 쪽에서 온 애들이라고 해서 도시락도 같이 안 먹어요 그때 변희재 씨는 이제 어느 편에 쓰셨습니까? 누구랑 도시락을 쓰셨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반포 출신인 것도 아니고 반포 출신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때는 중학교 기준이니까 반포 출신으로 기준이 되는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그때는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신분 가지고 왔다 한다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는 제가 동아리 활동에 전념했거든요 어? 무슨 동아리야? 저는 시사토론반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때부터 그래서 토론 동아리를 했었고 문예반을 했었고 문예반 풍물반에서 동아리 세계를 하다 보니까 성적 많이 떨어졌죠 고등학교 때는 즐거운 학창 시절을 동아리 하느라고 왜요? 친구는 없으셨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린 남자 남자 학교고 아니 왜 거기 서문여고 서문여고 나도 서문여고가 머리를 기르고 다녔던 학교에 지금 저기 김현진 씨 그 길이만큼도 기를 수가 있었죠 이정희 대표가 서문여고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문예반에서 우리가 서문여고랑 같이 이렇게 조인트다고 했었는데 그때 단체 미팅을 한번 20대 20으로 한 기억이 나요 서문여고하고 20대 20? 네 저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 그래서 막 수건 돌리기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건 기억나는데 누구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안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 수건 돌리기가 아 수건 돌리기에 전념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한 40명이 남자 20명 여자 20명 40명이 단체 미팅 해가지고 수건을 돌리면서 그 와중에서도 눈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수건 돌리기에 전념을 하면 안 되죠 집중해 버렸어 걸려가지고 그때 막 주도에는 애들만 얻어맞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가 재밌다 보니까 대학 가서 미팅할 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왜 수건을 안 돌려 뭔가 좀 절박함이 없잖아 대학 미팅은 고등학교 미팅은 절박해요? 절박했죠 그때는 아니 20명이 하는데 뭐가 절박해 그러니까 뭐 절박해요 치열하잖아요 감시자가 있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하고 있을 때 아니 그리고 그때는 술을 마음껏 마셨어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우리가 교복을 입고 제가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동아리 선배들이 와서 술을 사다 보니까 음주 문화가 퍼져서 제가 또 우리 학급에도 좀 퍼뜨렸거든요 음주 문화를 시험 끝나면 교복 입고 한 20명 나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한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예약을 해서 먹고 들어와도 선생님들이 뭐라 우리 선생이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새 먹고 아침에 가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가서 제가 좀 미팅을 한다거나 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싱겁다 그러나 대학에서 좀 적응이 안 됐죠 오히려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고등학교 때 신고만 보셨다 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진지했고 우리가 시사토론반 토론할 때도 훨씬 더 진지하게 토론했고 대학 들어가서 학회에 토론하는 거 보고 이건 도대체 난 내가 볼 때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하고 토론 안 하고 그래서 술을 마셔도 그때 좀 뭔가 좀 이렇게 교복 입고 막 마시는 거와 서울대 녹두거리에서 그냥 막 퍼놓고 마시는 거랑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교복을 입어서 맛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리고 몇 년 뒤에 고등학교 학생이 못 먹게 되니까 아마 바뀌었을 텐데 대학 1학년 때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법은 안 되는 건데 원래 법은 안 되는 건데 우리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대학 1학년 때가 제가 참 적응하기 쉽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진하게 놀았으면 그럴 재미없겠다 우리 구학군 지역엔 다 가능했어요 아 진짜? 아니 고기장 어디 나왔었지? 나는 대영고 대영고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영등포의 예능 명문이라고 소녀시대 서연하고 유나가 다녔던 학교 자랑스러운 도룡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하면서 진짜 좀 난 입문대학을 가면 문학과 철학과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럴 줄 알고 미학과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공부를 안 해 아닌데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인생이 디스야 인생이 디스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미학과가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이 패밀리처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 과가 한 학급보다 작잖아요 한 과가 그래서 이게 먼저 가족화가 돼가지고 우리과는 3명인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운동권 율동 내가 볼 땐 문선이라는 문선도 아니고 율동이야 율동 내가 볼 때는 이상한 무용만 계속 가르쳐주고 그거 너무 싫어 계속 술 마실 때 남자 선배들 썰렁개그 하는데 김태권이 김태권이 알죠 그 십자군 운동 그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 한다고 하면 외국이고 십자군 만화 그리시는 만화가 만화를 그분이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기였는데 걔가 주도해가지고 이 과선배들하고 그때 썰렁개그라고 한창 유행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개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아스팔트 떨어지면 죽었다가는 차가 와서 죽었다 이런 이상한 개그 있잖아요 김태원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거의 광범위하게 대학가를 인생이 디스인 사람이 하는 얘기라서 크로스체크 해봐야 되겠습니다 크로스체크 대학 때 너무 개인적으로 실망하고 내가 정말 이런 대학 원력을 공부했었나 해서 막 싸우고 하다가 대학을 더 이상 과에 안 나갔죠 김태권하고도 많이 싸웠고 썰렁개그의 주범이었으니까 정말 개그 때문에 싸우셨다고요? 진짜 개그 때문에 썰렁하다고 이렇게 싸우고 그래 제가 그때 서울대 차라리 수건을 돌려 학보사에 제가 투고를 했잖아요 썰렁개그가 얼마나 서울대 인문대학과 사회대학을 물들이는지 근데 인문대학과 사회대학을 물들일 정도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요? 썰렁개그가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한낱 썰렁개그 가지고 그건 좀 어떤 존중받아야 될 능력 아닐까요? 김태권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대학 분위기가 썰렁개그는 논리적인 맥락이 하나도 없는 개그예요 이거 무슨 위트도 아니고 농담하는데 일관성까지 이성적이지가 아닙니다 농담하는데 이성적이지가 인생이 뒷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현상인데 사실은 이제 학회하면서 주로 마르크스 학회들을 좀 하는데 아 마르크스 경제학을 학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학회교사라고 해봐야 2학년 3학년이에요 아 뭐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은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학회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거를 1학년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삐딱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막 지칠 정도로 누구 하나 이쪽 분야 전문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할 능력이 안되잖아요 선배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학회를 하냐 그래서 학회 깨고 그냥 그때부터 다시는 이제 이른바 운동권하고 싸움을 시작한 거죠 학회 깨고라는 게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신 거죠? 동신당 해산같은 그런 해산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 학회하는 그 선배들도 제가 싫었고 계속 딴지 걸어서 이게 진행도 못하게 하는 내 동기도 싫었고 그냥 그때 술 먹고 그냥 휘둘렀어요 무엇을? 주먹을? 주먹을 휘둘렀는데 너무 많이 마시고 휘둘르니까 맞지 않았어? 유효타가 없었고 슬로우 비디오였다 그러더라고 다행히 슬로우 비디오여가지고 선배들은 10명한테 밟혔죠 아주 세게 밟혀가지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입안에 다 헌 거야 왜 그러나 기억도 안 나는데 맞아서 입안이 헐고 온 것이 다 멍투성이고 여기 또 깨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물었냐 그랬더니 여자 동기가 깨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물었나 보네요 뭔가 이렇게 야수를 잡는다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이제 난 여기 내 미학과 있으면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그래서 소설학교로 날라가고 더 이상 과나 이런 데 안 가고 근데 그거 하나로 제가 도움받은 거는 고등학교 때 술버릇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맞은 다음부터 정신을 차렸다 완전히 술버릇은 뭘 어떻게 마셔도 지금하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그때 맞은 악몽이 조금씩 기억나거든요 나도 한 10명한테 린치 좀 당해야 돼 그건 확실해요 맞으면 고쳐진다 고쳐져요 맞아야 되겠다 저는 확실히 그걸로 확실하게 고쳤어요 이런 인생의 기쁜 충고를 들을 줄이야 정재 씨 한 9명만 모아주세요 그게 일종의 터닝포인트였다고도 왠지 생각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대학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술버릇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트라우마를 제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또 어떤 그들에게도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들에게는 트라우마 없어요 내가 이 나를 견디자 가입한다 이쯤에서 고지 광고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그 변이제를 때려가지고 바꿔주셨던 분들 지금 한 번만 우리 더 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합니다 거기서는 안심이 하나도 없고 진짜 한 번도 소집해서 그게 1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때 대동제 때 5월에 대동제 때요 아니 그럼 참 5월이면 입학한 지 두 달 세 달 두 달 참 폭풍 같은 일들이 있었군요 두 달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걸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 빼놓고 다 못났어요 인생이 디스야 지금 저도 여쭤보셨던 게 살면서 좋았던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미를 존경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구역량을 친 삶의 양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자 행 상태에서 홉스적인 세계관을 본인 몸으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존 스튜어트미를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공부한 건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분도 비슷한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디스 좀 더 해봐야죠 그럼 군대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2학기에 군대를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 근데 카투사 시험을 치다 보니까 군대나 빨리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카투사 시험을 치니까 다음에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놀면서 소설학기 일단 소설을 써야 되겠다 소설을 직접 써야지 도저히 미학과에서 공부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미학과를 가신 이유가 문예창작을 위해서 가셨던 거구나 뚜렷하게 뭘 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문예반 했을 때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래가지고 한번 소설을 계속 쓰겠다 해서 소설학교를 갔는데 그게 민예총입니다 민예총 산하 소설학교인데 민예총 거기 가니까 그때는 386세대들이 주로 20대 후반의 직장인들로 와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40대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꿈꿨던 내 대학생활을 사실은 소설학교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설 읽고 밤새 토론하고 서로 소설 품평회하고 문학 비평 공부하고 난 대학 때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는데 1년 동안 소설학교에서 원래 꿈꿨던 대학생활을 다 누렸죠 처음으로 디스를 안 했어 그러니까요 난 그 386들이 얼마 욕먹을지 그러니까 두 번의 소설가들이 욕먹을까 했는데 이제 누가 욕먹지 이러면서 그때 제가 1학년 때 했던 운동권이라고 해봐야 9.2학번 9.1학번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사상 무장도 사실은 사상 무장도 잘 안 돼 있었고 그 선배들아 해봐야 제가 그 386세한테 계속 얘기한 게 아니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운동가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랬을 때 386들은 아 그렇지 않다 진짜 운동가들은 그래도 레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다 주로 내 불평불만은 많이 들어줬죠 그 386선배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아까 고 기자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굉장히 진지하고 집요한 성격이다 썰렁개그를 투고까지 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썰렁개그를 투고까지 해서 공격한 사람치고는 당신도 별로 재밌지 않아 아니 그거 진짜 당신 썰렁한 걸로 공격 들어오면 방어가 안 돼 내가 이 얘기하면 지금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소설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2학년 때 미학과 신문을 만들려고 과에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른바 미학과 학생회장이 탕평책을 쓰겠다 그래서 학생에게 불만인들을 데려오겠다 해서 뭐하고 싶냐 그래서 난 신문을 만들겠다 미학과 신문을 만들면서 과에 복귀를 했을 때 9학번 후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미학과 최고의 개그맨으로 운동을 받았어요 진짜 변이제가 얘기하면 손만 들어도 웃는다 거의 그 수준의 추앙을 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당시 했었던 개그 한 번만 해봐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그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그거는 김태권한테 불러요 김태권 김태권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크로스체크를 다들 웃음으로 안아주자 얘가 방황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웃음으로 안아주자라는 취지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입만 열면 웃어 확인 불가능하니까 그건 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카츄사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는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카츄사 가서는 이제 미군에 갔으니까 미군 시스템을 적응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꽤 많이 이제 아 이게 왜 미군이 이렇게 강군인지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급병에 있다 보니까 어디 계셨죠? 저는 캠프 KC 동두천에 네 KC에 제가 보급부대의 보급병이다 보니까 네 미군은 이제 보급이 거의 전력의 절반인데 한국군 같은 경우가 하더라도 우리 같이 연합작전 나가면 보급이 없어요 미군은 예를 들면 최전방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 같은 보급병들이 샤워장을 안 들고 가면 난리가 나요 최전방으로 걔들은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급을 하면서 야 이 미군 시스템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폭력 문제도 저희 섹터가 이제 성폭력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 시스템도 보고 많이 배워서 대학에 복학을 할 때 야 우리 좀 인문대나 미학과에도 좀 선진 시스템을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IMF 때다 보니까 복학할 때 난 당연히 이제 그 좀 철없는 운동권들이 약화됐을 거라고 보고 이걸 이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98학번 때 미학과에 20명 중에 무려 16명의 여자 신입생이 들어오고 남학생 4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16명이 결국 서울대 페미니즘의 주역들이 돼버렸는데 그들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된 거죠 졸업할 때까지 제 여자 후배들하고 거의 전쟁을 이건 뭐 사투를 벌였죠 사투를 사투까지 진짜 사투를 벌였어요 아까 잠깐 우리 뭐 데이트 강간 얘기했지만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서울대 내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제가 카츠사에 있을 때 그 성폭력 문제를 달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보급병이 할 리가 저도 카츠사 나왔기 때문에 카츠사 보급병이 성폭력 문제에 그런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여러가지 업무들이 분산이 되는데 우리 에스포 보급부대가 성폭력 클래스를 담당했어요 성폭력 클래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각종 사례들을 다 보고하게 되잖아요 강의를 준비하고 실제로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그 부분 내에서 사고가 터지면 아니 근데 도대체 군대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맨날 그런 성폭행 가해자만이 그렇게 실드를 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카츠사를 안 써 전원이 카츠사 지금 여기 궁필자는 다 카츠사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 카츠사 성폭력을 안 해봐서 그런데 다뤄보면 안해 다뤄보면 성폭력을 안 해봐서 성폭력을 해봐야 안 돼 성폭력을 해봐야 안 돼 너무 심하잖아 성폭력을 안 해봐서 아는데 안 다뤄봤다 이거지 사건을 해본 사람처럼 얘기해 사건을 다뤄보면 근데 그 당시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가 미국식 카츠사식 해결 방법을 얘기하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자문을 하게 되고 인문대에서도 몇 사건대에서는 제가 비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달라 이 성폭력 유형이 신고가 들어온 유형이 미군의 경우는 거의 99% 이 계급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상관이 여자 하관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발언을 못하는 거죠 이 계급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많이 해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인문대 내에서의 성폭력이라는 거는 동기들끼리 동기들끼리 밤새 술 퍼먹다가 같은 자취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술김에 만지고 도망가고 걸리고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 유형이 거의 안 벗어나요 내가 접수한 것 내에서는 그러면 거기 있을 때 주로 거부의사 표시냐 동의의사 표시냐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거부의사 표시라고 하면 여자가 거부를 했을 때 또 하면 성폭력인데 이걸 동의의사 표시라고 해버리면 동의 없이 만지면 성폭력이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지면 서로 자기가 남자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만졌는데 다음날 여자 생각이 바뀌어서 이놈하게 되면 걸리니까 이건 아니다 잠깐 첫 번째 한 번 만진 건 안 치는 거예요? 그건 위가 타진인 거예요? 첫 번째 만진 거는 서로 눈빛으로 하더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사건이 걸린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른바 서울대 성폭력 조작 사건 의혹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다 남자 쪽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 과 후배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당시에 판단은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했어 1년 동안 따라다녔어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증거는 했지만 이 남자애가 계속 피해 다니다가 같이 또 친구하고 같이 여자랑 술을 대부분 술 먹어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벌어진 사건은 술 먹고 나오는 사건 별로 없어요 업무 중에 나오는데 대학 내에 나온 성폭력은 거의 다 술을 술 먹다 벌어지는데 이 술 먹고 이 남자가 몸이 약해가지고 걷지 못해서 같이 이제 막 셋이 부축하고 이제 여자 방에 간 거예요 여자 방에 갔는데 여자랑 이제 친구가 하고 둘이 같이 누워서 자다가 누가 먼저 건드렸던 게 쟁점이 있어요 둘 밖에 모르는 부분이에요 누가 먼저 했는지는 자기들끼리 말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좀 터치가 있었다 성관계는 없었고 터치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남자가 일어났는데 술이 깬 거죠 제가 볼 때 여자는 아 드디어 내가 이 좋아했던 남자가 내 마음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이 남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삐삐죠 삐삐를 끄고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여자가 연락이 안 돼 바로 그 다음날 저녁 때 성폭력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조작인이 많이 엄청 막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조치들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뭐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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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싸우는데 그게 대부분 저희 미학과 여자 후배들이 주로 페미니스트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제 후배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1년간 더 싸우다가 아 참 안 좋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저는 그때 이제 이른바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갖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이 아닌 일반 좌파에 대해서도 이거 분명히 진실을 따져야 될 따져야 될 문제를 단지 페미니스트가 옹호한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진중경 씨가 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주장하면 그냥 입 닥치고 들으면 된다 이게 과연 최소한 진중경 씨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주장하면 입 닥치고 들면 되지 따지지 마라 이게 제가 한결의 신문도 찾아가고 여러 군데 찾아갔었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사실관계는 최소한 따지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해줘야지 하나의 도구마로 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른바 좌익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저는 미학과 동창회에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졸업을 한 이유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를 우리가 사실의 문제와 또 인식과 해석의 문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나간 문제여서 그런데 변이제식 인식법을 우리가 요즘 사건으로 다시 끌어와서 보자면 그러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사건 이제 탈당을 했구나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사건 어떻게 봐요 일단은 지금 제가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다 따져야 된다 맥락을 저는 그 주장인데 지금 심학봉 쪽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말이 바뀌었죠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말이 다시 바뀔 수 있잖아요 의원의 윤리에 대한 문제니까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성폭력이냐 아니냐부터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논의를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성폭력 사건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좀 부질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 윤리 차원에서 어쨌건 본인이 탈당을 했으니까 그건 그 문제는 별개로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인간 변이제의 이야기에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3월에 입학해서 5월에 학회 선배들한테 맞고 다구리라고 해서 다구리라고 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후배들한테 옆 후배들한테 페미니즘으로 다구리를 당해서 말다구리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학교에 들어와서 변이제의 삶은 독서클럽 말고는 소외와 방황과 만인에 대한 1인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존스터트미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을 힐링이었구나 존스터트미를 제가 찾은 거죠 많은 경우 취향 따라 많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경우 남자들이 보는 책이 이제 뭐 무협지라든가 좀 더 쉬운 책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부터 정신을 위안을 삼지 않나요 설령 철학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니체라든가 감정이입이 쉽고 정신적으로 확 고향시켜주는 그런 책들을 주로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하필 밀이었죠 그때 왜 그랬냐면 존스터트미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설사 100명 중에 99명이 저거 맞다 그래도 단 한 명의 지성과 양심으로 이거 아니라 주장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널리 알려줘야 된다 전체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존스터트미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고민했단 말이죠 서울대도 그렇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지금은 좌파 언론이라고 하고 그 당시 진보 언론 그랬는데 오마이뉴스 한겨레 제가 계속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않냐 했을 때 돌아온 답은 아니다 여성단체가 주장한 건 맞다 전체주의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희철 씨가 나는 단 한 명의 지성이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폭력 해결하는 지식과 내 양심 봤을 때는 이 남학생은 이건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를 내는데 이 목소리를 내는 내 행위가 맞냐 맞냐를 존스터트미를의 저장문에서 찾은 거죠 아 저 주장을 200년 전에 한 사람도 있었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법률적인 판단에 그 사실관계에서 변 대표가 재구성했던 대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법률은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법률은 그 남자가 삐삐를 끄고 도망간 이유가 아 나는 얘를 좋아할 마음이 없는데 얘가 밥상을 차리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변 대표의 시나리도 하나 이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지 게다가 이제 문제는 그건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의 감정적인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문제는 이제 대학가에서 특히 대학가에서 중심적으로 있는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그 정도로 보장되는 경우가 사실 지금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가에서는 특히 이제 여학생이도 많이 줄어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학가에서 발언되는 여성들의 주장의 수위가 한국 사회의 스탠다드로 한번 맞춰지고 나면 변희재 씨 같은 탄압받는 소수자 입장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때가 2000년도나 그랬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우리 미학과 후배들이 농화를 갔는데 남자애들 둘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데 나한테는 후배고 개들한테는 미학과 여자 선배가 잘못 샤워장 문을 열었어요 남자들이 옷 벗고 샤워하고 있잖아요 남자 후배들이 웃으면서 누나 문 닫아요 그랬거든요 이게 성폭력으로 재소가 된 겁니다 이게 원화 논리는 만약에 여자 둘이 샤워하는데 남자가 그랬으면 자기들은 절대 웃을 수 없다 어떻게 남자 둘이 자기가 여자 문을 열었는데 너희가 웃을 수가 있냐 이거를 환경적 무슨 지휘적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남녀의 지휘차로 인한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게 재소가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재소가 됐을까요? 결과는 안 됐죠 결과는 안 됐는데 이게 성폭력으로 논의가 된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 당시 인문대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로 얘기를 한 게 미군부대에서 장교가 밑에 있는 여자 하관한테는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바로는 할 수 없다 거부이사를 그런데 너희들 동기끼리 어떤 내가 이렇게 만지는데 너는 싫은데 말할 수가 없다 이 남녀관계의 권력차 때문에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미군부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누가 뭘 돼도 제대로 거부이사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I don't like it, stop it 이렇게 해서 발언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내가 영화 좀 어설픈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헷갈려서 돈 스탑잇? 돈 스탑잇이면 계속 하려는 거잖아요 아니요 스탑 스탑잇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라는 얘기는 남성으로서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남성이 직접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럼 페미니즘 내에서 페미니스트들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조금 더 의사 표현을 펼치는 여성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러한 종류의 교육도 있을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동기든 선배든 후배든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남자가 억지로 건드릴 때 야 하지마 이런 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야산에 파묻힌 여자가 부직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학교 1장 애들이 뭐 야산에 파묻 실제로 이제 물리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력 차이가 있으니까 변희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장이 큰 편이었죠 아닌가요? 갑자기 컸나요? 조그맣다가 남자들도 사실 이제 서로 체격 차이에 따라서 느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위화감 위협감이 있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공연이 느끼게 되는 변희재 씨랑 이렇게 우리가 따질 때 이런 디테일 싸움으로 하면 별로 재미없어져 왜냐하면 당시 쟁점이 그거였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말 길이 없어요 지금은 변희재 씨는 변희재 대표는 그게 쟁점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쟁점이 달랐을 수가 있어 하여튼 제 말은 동기도 무섭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싸웠다 여기서 뭐 더 들어가면 그냥 수십 가지 사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성폭력도 하는 거 아닙니까 쭉 거쳐서 이제 수컷 닥컴까지 이겨지는 거니까 여기서 고재열 대표님이 재미있는 분석을 해갖고 오셨어요 변희재의 10가지 장점 그거를 한번 직접 읊어주시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 또 점검